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드리는 것도 뭐냐면 논리적 위로랄까요? 이성적 감성이랄까? 말도 안 돼 보이지만 딱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저는 절대 되게 머리만 쓰는 그런 사람 아니죠? 여러분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?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뭔가 삶을 진짜 재밌게 살려는 사람 같죠? 저는 실제로 쾌락주의자예요. 여러분 스터디 코드에서 오해하는 게 항상 코드만 따지고 따지고 이러니까 되게 재미없게 살나 보다. 아니잖아. 나 스타일을 보면 내가 재미없게 살나 보다. 내가 박사형이야? 교수형이야? 그게 아니죠. 우리는 이 가슴이 가슴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머리를 딱 채우고 뭐가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확신이 들면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사람이야. 열정이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작이 머리서부터. 머리가 딱 명확해져야 여기 불이 붙고 불이 붙어야 온몸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랄까? 엘디면 저는 클럽에 가서 놀 때도 있잖아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놀면 그게 큰 게 안 나. 뭔가 딱 클럽의 코드와 춤의 코드를 알고 딱 가서 놀면 가슴이 충만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사람? 이상해요?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? 그건 내 라이프 스타일이니까.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. 알겠죠? 아주 좋班하고 감사드리고 싶 RICHARD. 아멘